오아진 작가는 이번 전시에 섬유재료로 만든 설치작품인 생명력이 생명을 살린다와 먹이사슬이라는 소설 그리고 평면 회화작업을 진행했습니다. 특별히 흥미로운 것은 작품과 글이 함께 있다는 점인데요. 작가가 직접 쓴 먹이사슬이란 소설과 이후에 제작한 회화작품도 관람하시고 또 글과 함께 설치된 작품도 보시면 작품을 이해할 실마리를 어렴풋이 짐작하게 됩니다. 물론 여기에 여러분들만의 또 다른 상상력을 더할 수도 있겠고요.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반드시 먹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데 생존을 위한 음식은 그 안에 참으로 다양한 지칭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어디에서 살아왔고 어떤 시대를 지나왔으며 어떤 문화권 사회제도에 있었느냐에 따라서도 먹는 재료 방법은 가지각색이죠. 먹는다는 것은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해 보이지만 어쩌면 그 안에는 외면하고 싶은 진실들도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. 그러한 진실과 작가만의 상상을 더한 작품을 보면서 우리의 식탁 위의 세상을 다시 한 번 상기해보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? 그리고 작품을 보면서 우리의 식탁 위의 세상을 따로 감사합니다.